안전시 경제 한 번 더해! 파이팅! 한 번 더 있어? 네, 김치만두 김치만두 하나, 둘, 셋 네 통 네 통, 네 개 네 개 여기 점심을 그걸로 먹어야겠다 자, 이거 광주로 넘어가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없겠다 네 여기가 유명하다던데요? 직전장입니다. 저희가 당주 넘어갈 때 점심시간이 없어서 아 그러네 진짜 그럴까요? 자 조금만 조금만 기자님 조금만 앞으로 갈게요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그러다시죠 내가 내 자리를 여기로 내게 안 찍어 먹어 안 찍어 먹어 안 찍어 먹어 4개죠? 네 돌아드신단 말이야 확 돌아드신단 말이야 조심하십니다 아따 이현이 형이 미친 하셨어 한고은 한고은 저희가 순천에서 순천에서 시민들을 많이 뵀는데요 환대해 주어서 고맙고 저희가 순천에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남과 순천에 진정성을 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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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죠 네 완전히 봄날입니다 세상이 바뀔겁니다 여기만 그런거에요? 서울도 오늘 이런거에요? 이현장님 오신지 압니다 순천이니까 더 따뜻한거 같아요 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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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여기다가 광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가시다가 만두 먹고 드시겠습니까? 아까 김치만두로 점수를 먹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옆에 보면 저 오른쪽이 순천대학교고 순천의료원이고 여기 옛날에 보면 일제시대 때 가장 그 가장 먹으려는 병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전라지역에서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저는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솔직히 환영해 주셔서 고맙고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 입장 그 템포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영석 국보를 잘 지지해 주시기를 저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 이완이랑 함께 네 고맙습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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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